어머니끼리 직접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자 면사무소 찬영 나오세요 빨리 정말 밀어지마 나 이제 지쳤어요 땡볼 날 이제 지쳤어요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몇 살이에요? 31살 31살, 29, 2살 차이는 더 높다 한 번 결혼해 결혼해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 며느리들과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일하고 있어요? 동혁과 면사무소에 만나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동촌을 지키는 면사무소로 직접 찾아간답니다 직접 찾아가서 풍장을 보여주며 프로포트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참가자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노래 안 와 노래 안 와 안 그래도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를 기호 2번 이만기가 만들어진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래도 오늘 노래 다리니까 이만기 명예자 후보 캠프에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만기를 뽑아빠빠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며 OchoneBez uous 온라운드 음 german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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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콩 Get set, ready, go! Get set, ready, go! 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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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속옷 2개를 준비했습니다. 계란후라이. 수고하자입니다. 수고하자입니다. 만나른 대동복의 이상민 아로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져가세요. 두 껌껌 어차피 같이 살려갈 테니까. 너무 살려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전학수사님입니다. 분위기가 꼭 당겨와요. 당겨오고. 전부 다 가시면서 다 기호 2번을 찍겠다는. 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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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만기시지. 그 승리는. 붙여진 것 같아요. 이만기 파이팅! 대화 이 동작의 성지. 그게 표시라고 하네. 단일이 1분 만에 다는 거야. 1,000명은 가다가 들었다고 보면 이해. 2만 개 중에 넘어오시면 안되는거 아니야? 2만 개 중에 넘어오시면 안되는거 아니야? 2만 개 중에 넘어오시면 안되는거 아냐. 우리의 어르신들을 풍경할 줄 아는 후보가 누구냐? 여러분 손병호 손병호다 찍어주자 키우는 손병호다 유권자 338명 총 투표수 186명 투표율 50%